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결혼식 준비하러 지금 가는 중에. 식장으로 갑니다. 이번 영상에서 만나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선생님 이거 뭡니까? 뭐 하다가 하셨어요? 이거 뭐 해요? 이거 뭐 해요? 촬영장으로 가면 좀. 오늘 하루에 마무리는 작업실 위에 야경입니다. 진짜 대박이죠? 작업실 옥상인데. 대박이죠? 오늘도 작업실에 왔습니다. 매일 똑같아서 브이로그가 재미가 없을 것 같아요. 매일 똑같아서 지금 작업실 집. 작업실 집. 작업실 집. 또 날씨도 똑같이 맨날 비와서. 일단은. 오늘은 작업실 소개 위주로 한번 찍어볼게요. 그러자. 봉구. 그래. 봉구. 봉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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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껌 이거 먹을래? 봉구야 이거 먹을래? 봉구 지금은 새벽 1시 반이고요 오늘도 끝났습니다 아니 뭐 그냥 잡다 아침에 쓸 거 다 선물 받은 건데 군대에서 휴가 나온 형이 선물해준 건데 이게 달팽이 크림 어떻게 해야 되나? 여기는 옷방입니다 옷방 옷들이 걸려있구나 옷들이 걸려있고 여기도 옷들 옷들이 걸려있습니다 저는 우선 이렇게 입었어요 그냥 뭐 똑같이 백수, 자림 잘했습니다 택시를 불렀습니다 지금 도저히 택시를 끊을 수가 없어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저녁 Chicken 구멍 오 소스화죠? 응 맛있지? 응 뭐야 5대형이야? 응? 네 방금 이번 인연에서 5대형 만들었어 땡기 5대형 오늘은 라디오 스케줄이 있습니다 비폴라 라디오 스케줄이 있고 홀로 스케줄도 있고 촬영 잘 지되고 있고 이제 저는 촬영을 갔다 오겠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손 퇴정제를 만드는 재료들이 있는데요 이거를 한번 만들어보겠습니다 6대4라고 생각 들었는데 뭐가 6인지 모르겠어요 뭐가 6인지 모르겠는데 내가 봤을때 에탄올이 6인거 같아요 에탄올이 6 이제 6대 오케이 이제 이걸 깝니다 이거를 복숭아 소대인젤이 4 들어갑니다 들어가는 중 아 완전 개선 그대로 흔들어 자 완성 따란 이렇게 넣어줍니다 아이고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